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걸어가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조상의 죄로 저희들이 다 죽었었는데 아버지께서 긍요를 베푸시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람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록한 말씀은 끝까지 쫓아가서 아당같이 미혹받지 말고 예수님같이 순종복종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남은 야곱되게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겔서 4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니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애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때 삼고 성을 향하여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소백께 징조가 되리라. 가만히 봅시다. 1장에서는 에시겔 잡혀가서 5년 있다가 묵시를 봤습니다. 그 묵시가 하늘 본부 보자를 봤습니다. 그 폭풍이 예루살렘이 불어오는데 그 폭풍 뒤에 네 생물이 있고 예술의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생물은 바퀴가 네 개가 있는데 날개는 여섯 개고 그래서 신이 가는대로 따라가요.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바벨을 잡혀가서 중독했고 하나님 안 따라갔어요. 아람하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뱀 따라갔어요. 2장에서 에시겔이가 선지자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요 선지요 선지자란 것은 앞으로 될 일들을 먼저 알고 전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전하고 담대히 또 이 요한책이 은혜는 다 선지되었고 남은 것은 애가와 애국과 지향이라요. 그 에시겔이가 묵시 가운데서 책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 2장 마지막절에 애가와 애국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3장에서 이 에시겔이가 받아먹은 거. 뭘 받았느냐. 에시겔이가 받은 거. 책을 받았어요. 심판의 책을. 우리도 계시록 받아먹었죠. 영혼골이 아니고 이 세상 지구 종말이 끝날 때 죽느냐 사느냐. 막다른 골목에서. 그래서 기록한대로 작은 책을 계시록 꿀가지 먹고 증거 맞추면은 하늘로 가고 증거 못 맞추면은 못 간다. 그건 하늘에 각기 꼭 가야되겠어요. 증거한 마음은 있어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해요. 두문두문. 조금 해요. 열심히 할 수는 있지. 게을러서 간신 모습은 못해요. 그 다음에 주여 건면을 받았어요. 우리는 선악가가 들어왔어요. 아무 짓도 못해요. 죄도 못 줄인다는 게 욕하만 있으면. 뭔 소리야. 인간은 무양식물이요. 죄도 뱀이가 와서 죄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명도 성신이 와서 일시키지. 인간은 허수아비. 항아리. 질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넘어진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죄 많이 찐 사람이 다이당국의 솔로몬이요. 많이 찌었죠? 무슨 남자가 장가를 천번 가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겠지. 그러나 호적상에는 호적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호적상에는 일남일요. 부부만 인정하죠. 죽으면 또 장각하지만 솔로몬은 살아서 천명을 갖다니깐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랬어요? 뱀이 잡아당겨서 선악가 질 때문에. 그 문제는 선악가가 문제입니다. 이거 뽑아주려고 에세계리께 묵시를 줬어요. 이 책을 그것까지 먹어라. 그래서 건면을 해서 건색을 줘서 네 이마가 녹같이 부시도같이 금왕설같이 절장같이 준다고 약속했죠. 3장 9절에 8절에 그 다음에 에세계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배에 쓰는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10원 열어서 아파트 경비원이다. 경비원 경비실에 아파트마다 경비원 있죠. 그럼 뭐합니까? 문지켜. 문지기야. 예? 그걸 한 달에 백만원 받아 그래도 문지켜주고 예? 우리는 이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이요. 취직은 잘했죠? 청와대 취직해도 어깨를 펴고 다니는데 장벌태가 잡혀갔지만 그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 중에 파수꾼이 있어요. 남의 생명을 책임지는거죠. 그 도적맞았다. 배상해라. 그 말이죠. 교회가 항신이 맞아서 잡혀둔다. 그 강대상의 목사가 책임자라. 그 말이요. 그럼 4장은 하나님의 사암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세 가지 명령이. 첫째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인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박석은 흙으로 그 개화장입니다. 봤어요? 개화장. 거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옛날에는 서판도 없고 종이도 없고 풋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원시적으로 개화장 같은 것 같고 그 그림을 그려. 어떤 그림을 예루살렘이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렘에게 포위가 되고 무너지고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공성태는 성을 돌로 쌌는데 그걸 무너뜨리를 위해서 이쪽에 보신각 종칭 보신각 그렇게 다 치면 돌이 빠져 하나만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공성태 공성태라케. 문제는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봤어요? 그 많은 데 쓰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 높은 올라가 사닥다리. 철성은 아주 당당한 철로성을 만들다. 이 말이죠. 바벨렘은 예루살렘은 100% 무너진다. 그래서 이란이요. 식혜도 다 해야 돼요. 그름도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는 거 다 받아먹어야 돼요. 또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큰 전쟁을 하고 있죠. 대답 안 하시오. 적은 전쟁이요. 용 잡는 전쟁이요. 그 용도 가만히 있을까요. 잡혀서까지 발악할까요. 예를 들어 눈뜨고 보면요. 용이 우리 교회에 활동합니다. 얻은 집사는 주일 날 교회에는 오후에만 가라. 당신 누구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아요. 그것도 따라가거든요. 그 사람 성이 항시라. 항시에 항시 안 안되고 올 적이 두고보세요. 주일 날 꼭 오전에 안하시오. 오후에 하나님이 오전에 가면 안 된다. 몇 년 전에는 하나님이 김치만 먹어라. 김치만 바짝 말랐어. 몸이 바짝 말라. 죽을 것 같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잡히면 막혀 잡히면 따라가는 거에요. 하바도 잡혀서 따라가는 거지. 서라가 먹으라. 안 준 건다. 그게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어제 윤수경이도 여기 고앉아서 저 신복지안전 고역안전 고앉아서 절대 꼼짝하네요. 왜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앉으라는 거에요. 하나님이 고마겨야되지 단대가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게 기실이여 또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강단을 볼 때에 앞에 머리가 가려야되지 다 비켜다 비켜. 그래서 거기에 그 애가 내가 그랬어요. 의부이 나가지고 쫓겨냈어요. 잘했죠? 그 귀신이요. 그 사람 40년이었어요. 세일복음 따라온 지 35년이 됐어요. 노란색부터 했잖아요. 기도만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뭐 개시온다 뜨겁다 찹다 음성이 들린다 꿈꿨다 따라가는 거에요. 그래서 넘어진 거에요. 여러분도 그랬죠? 음성이 들렸다 따라갈 거에요? 그 하와요. 네? 그게 전쟁은 뭐냐 간단해요. 내가 겸손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 거세주세요. 내가 뭐 주세요. 병도관측에 건사하다면 하나님 넌 기시 딸가라 네하고 못산단 말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때문에 발성 풀었다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고분고분 순종해야 되지. 이 하나님 말씀 구의사 제단 말씀 받겠다는 거 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형님 에세겔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기록하고 받아먹고 기록한 것이 에세겔 48장 끝에 요호가 삼마요. 예? 그 에세겔의 핵심은 사흔시 7장에 변하기가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시 왕이 돼서 새시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켰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됐어요. 그 예루살렘의 삼수구장에 예루살렘이 불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야곱이 열두지파가 살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그 편둘이에 열두지파가 나눠살렙니다. 에브라임은 장자 에브라임은 북쪽에 열지파가 살고 남쪽에는 나이소로 한등볼만 남겨놨단 말이죠. 이 열두지파가 430년 포로로 살아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도 다 430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포면적으로 구약의 아브라임 다이단국이 포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는 2년 전 유대인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좌편이 뭐요? 왼쪽이죠? 왼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석에 죄악을 당하되 네 눈눈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예시결에 우리들 고생 많이 있어요. 묵시 받는데도 고난이 많아요. 소떡에다 떡을 구멍이 되고요. 인물에다 떡을 구멍이 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때 묵시 가운데서 묵시대로 이 애식의 시대로 이 삶에 제안이 왔다니까요. 이게 다시 여시대도 이게 다시 연도 선지에서 이뤄지는데 유다는 마귀 잡는 집인데 마귀가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유다의 사명자들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석에 죄악을 당하되 이스라엘을 집합합니다. 네 눈눈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니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애식에는 처음 보는 거에요. 391 왼쪽으로 누워서 음식도 나쁜거 먹고 물도 조금 먹고 고생하라는 거에요. 왜요? 우상순배지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순배지요. 11개상 11장에 상가천분가서 이방신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명 버리고 타락했어요. 다윗은 범죄해서 해계했는데 아들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다윗은 5계명 이하만 범했지 1,2,3,4는 안 범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개 다 범했어요. 그 마귀 못 이겨요. 사명이 크면 마귀가 와요. 그 마귀 안 오는 사람은 뭐가 없다? 사명이 없다. 불쌍한 사람. 그렇게 솔로몬같이 살면 사명이 크기 때문에 뒤에 수립바비가 따로 되어있어요. 해보악하게 되어있어요. 성질로 크게 봐야됩니다. 폭넓게 봐야됩니다. 쫓겨보면 안풀려. 개시록을 보면 창식이 보이고 창식이 찍히면 개시록이 나와야 되는거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왕국인데 그 야곱이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에요? 선자인 아들이요. 선자인 아들이요. 아들 몇명 낳았어요? 12명. 딸도 하나 있죠? 디나단 딸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약속한걸 다 줬어요. 몇년만에? 430년. 6절 홍해 건너갔다. 해집이 무너졌다. 신해상 율법 받았다. 율법 거버린 여호소갈레비 요단강 건너갔다. 그 나머지 어른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의 약속 지킵니다. 그런데 종말을 위해서 구약에 보여줬거든요. 490년 플러스 40년. 유단은 40년 남았다. 아직도. 보세요. 6절. 그 수가 차거든. 열 지파가 아수르 잡혀가 포로 살 때에 고통 받는데 너는 우편으로 누워. 우편은 뭐요? 오른쪽으로. 그 사람 오면 쪽이 몇개요? 두쪽이야. 오른쪽 왼쪽. 영쪽도 마찬가지. 하나님 편 마귀 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편. 마귀는 좌편. 정치도 좌파 정치였지요. 사탄 정치요. 우파 정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 우파 정치고 완전히 포퓰리즘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사람 좌파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 죄는 선화가 죄입니다. 계속 내립니다. 하나님 선화가 왜 만들었느냐 답이 남아있죠. 이 땅 찾아줄렸고 사망 없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잔뜩 채워줄렸고 선화가 만든거요. 그렇게 성경 모르면요. 외자가 부터 외자가 성경이 외자부터만 됩니다. 감자가 부터 감사만 해야 되지. 그 땅에 하나님 선화가 만들 수이니 감사합니다. 그 우리 교회는 하지 딴게는 아니에요. 몰라서 못해요. 그 바보는 벌써 영계가 높아져서 범사에 감사를 했죠. 거짓말 아니에요. 감사합자가 없어요. 왜 은혜를 철철 넘치고 받았거든. 그렇게 자기는 죄인중에 뭐요? 계수요. 은혜를 적게 받으면 죄가 없어. 안 보여.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신만 하신 죄만 하신 거야. 여기 앉은 죄 있어요. 내가 그때 강부했잖아. 난 1인죄 앉았다. 쏘오면서 1억 준다고. 그랬죠. 그래도 안 쏘옵니까. 다 범했는가 봐. 범해서요. 암품한 거 없어요. 언제 찾으러 갔어. 담자지 말고. 일법이 우리를 잡았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다 제일이란 뜻이요.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오른쪽으로 넣어가지고 40일. 1일이 1년이다. 1일이 1년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서 연대 나오잖아요. 70년. 70일에. 3일에. 이 마실작에 맞춰서 연대가 풀려진 거예요. 3일에는 21일이잖아요. 그게 21일이 되는 거예요. 1일 1년이기 때문에.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봐요. 잘 알지만 이 성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는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가 장본인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낳았어요. 장세기 18층에. 백살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 출생에 대해서 예수의 출생에 대해서 42대가 나와요. 여세가 많이 아는 예수를 낳고 그래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 찾아봅시다. 장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걸어온 발자체. 이거는 포면적인 아브라함의 할래의 은약인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갈 때가 우릅니다. 에덴 동산. 타락이 됐는데 거기 살았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떠나랍니다. 아브라함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때 내가 그 속에 떨려가야 돼요. 예언의 말씀 밖에 서서 하나님을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지신해 가지고 귀신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 때도 두 명만 남고 다 귀신 종이요. 마귀가 그렇게 강하다니까요. 지실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께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복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내가 친구래. 요한봉 15장에 예수님의 위복음을 배워요. 친구다. 내가 택했다 친구로 그 복 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친구다. 우리 조성 아브라함은 하나인 친구다. 친구는 목숨을 안 아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는 친구 없어요. 다 마귀 친구지.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는 예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방법이 하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 복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야. 그럼 아브라함 빠지면 저주야. 성경에 아브라함 빠지면 저주입니다. 하늘에 복이 숱한 사람 많지만 아브라함 택해서 복을 줬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복은 이제 풀렸지요. 복받는 방법은 누구 복고 복지라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복지세요. 그 하나님이 알았다. 네 복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우리 복 받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 하나님 야구 하나님 이제는 종굴하는 수륩바벨 하나님 그 있기도 하세요. 수륩바벨 죽여버리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저주 주고요. 수륩바벨 좀 불쌍이 내게서 복을 준다고요. 복받는 방법이 좀 쉽다. 수륩바벨 복 주세요. 하면요. 당신 복 받아라. 어제 내가 의부에 나가서 수요일 날 그 윤지사 보고 당신 앞에는 아무 사람도 있으면 안 되니까 당신 집에 가야 되겠다고 제가 보니까 용이 꽉 차갑다고 했죠. 니는 용 아니냐 그래 나보고 니는 니는 용왕이야. 나도 용있지 해지만은 예수님이 이천인들 보고 독사에서 하셨더라 애들 단팡이에요. 니는 귀신 안들렸나 이게 똑같은거요. 보통 마귀가 아니 못해요. 여러분 나보고 니 용이 다 해보세요. 못하셔? 할 수 없지 않아요. 참 마귀는 악질적이야. 겁도 없어. 그렇게 가면서도 난리가 난다케 난리가 났는데 무슨 난리가 났는데 무슨 난리가 났는데 벌써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할 때 뭘 줄렸고 이 지구를 다 준대 아랍에게 줬던 것을 배임에 같이 갔으니 찾아주겠다는 거에요. 그게 할레 은약이요. 아브라함에게 할레 남자만 봐도 여자는 필요 없대 여자는 좀 시원찮같아. 선치 시원찮죠? 아하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여자 외치했잖아.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이라고 멀쩡하고 밥먹고 잠자고 말도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케 주일날 교회 가지마라. 그게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마라. 이렇게 그 쉬운 문제도 못 풀어. 다 앞으로 집사 파면이야. 그 집사 자케도 교인 자케도 없어. 그럼 13장 보면 복관절 통로가 장식 13장 14절에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노시 이게 바보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삼촌인데 삼촌을 몰라보고 떠났다. 오늘은 수룩밥이 셋의 왕건이 인이 왔는데 수룩밥이 떠났다. 예 끝난 것이죠. 그 예를 수룩밥에 구의사 떠날거에요. 끝까지 갈거에요. 그 합계사 그라 믿어요. 초막전 출신 회복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이 뭡니까? 이 지구의 사방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는 거에요. 하나님이 친구한테 아브라함에게 그러고 하신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주는데 영원토록 준다는 거에요. 그게 셋의 왕건이에요. 예시 왕국이요. 사람이 땅에 티끈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사를 가르켜느냐 땅수를 였고 땅수를 였고 땅수를 였고 니 후선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한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려 네 은약이다. 이게 고로수 2장 11절에 예수의 할래 손으로 하자는 할래 그리스도의 할래 세례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준다는 거에요. 그게 포면적으로 아브라함아 할래받아 99세 받았어요. 이삭도 할래 받았어요. 이스바라 할래 받았어요. 13세에요. 법이요. 법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법이라니까요. 예수와 같이 만났다. 양피를 베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내 속에 예수가 차돌이 내게 왔다. 차돌이 나를 죽였다. 그래서 양피를 베고 가난히 갔다 말이죠. 그게 예수의 인도를 방법이 그렇게 보여준 것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는데 15장 보면요. 몇 년에 주느냐 몇 년에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요. 이방은 다른 나라 다른 방 그렇게 에집터 7불 10불 이방입니다. 개기란 것은 낙은의 손님이 되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얼마를 섬기느냐 그들은 400년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에집에 들어가서 400년 종사하고 나온다는 거요. 이것이 땅을 찾는 방법만 그냥 땅 가는게 아니고 에집에 가서 400년 종사하고 유월제를 먹고 홍해 건너가서 시키면 걸머쥐고 가라는 거요. 그게 모세 역사요. 근데 은약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뭔지 몰라요. 아브라함 몇살에 세상 떠났어요. 저쪽주례 170 8세 5세가 175세 죽으세요. 그 야곱은 몇살에 세상 떠났어요. 147세 여러분 몇살에 죽을 건데 영생 영생이지 그래서 400년 연대가 나왔단 말이요. 100년이 몇개요. 4개 사박이잖아. 사박이케 100년 100년 400년 그 400년 살고 나온 사람이 10년을 받을 때는 40일 금식을 두 번 했어요. 예수 금식했어요. 며칠 40일 우리 세일교단에 40일 그 십자가 600명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업주를 내면은 기도를 받아놔야죠. 축하해요. 청구서를 기도가 청구서인데 그러면 그 청구서를 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그래도 민수기 13장 시절에 보면 가난을 정탐했다고요. 정탐 가난한 복지는 우리 밥사바리다. 다시 바꿔 말하면 썰에는 우리가 간다. 우리 밥사바리다. 그 말이에요. 썰에는 우리 밥사바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을 보여줬는데 못 간다는 사람은 가지 말라. 20세 이상은 다 죽어라. 민수기 14장 29절이요. 그 두 명은 가라. 여수와 갈려만. 그게 관한 방법이요. 그 게시록 11절에 두 증인 나오죠. 그게 그거예요. 두 감 난다고. 그 태칸자만 가는 것이 가난하니. 22여개 기독교는 있지만 14만 47만 간다 그 말이죠. 그 400년 만에 갔다 왔는데 이 연대를 위해서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가 누구 아들인가요? 몇째입니까? 여한째? 장자입니까? 여한째 뭐 장자냐. 일본이 장자지. 아니야.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헤리야. 내 악 아니요. 나헤리 아들이 요셉이라고요. 순번은 소용없어요. 순번은. 우리 재단도 장자재단인데 나는 8번째 태어났다니께. 2세집의 아들이 몇 명이지요? 8명이지요. 여섯번째 누구요? 따윗이요. 원리가. 언제 태어났던지 하나님의 태칸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오기에는 애세가 먼저 나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야곱을 택해서 장자가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꿈꾸고 억울하게 평균하게 미움받고 팔려갑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래도 유다가 참 사명자야. 형제들이 저 꿈쟁이 재능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다 고자질해가지고 지금 죽여버려. 그래서 죽이려고 세메 세메 받으려는데 물었면 세메 유다가 야 와 형들 그 요셉이 죽인 게 뭐 그렇게 좋으냐 그냥 팔아먹자 팔아먹어 그래야지 애교를 가야 그 역사길을 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때 내 동생 요셉이 애교면 종이 될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 예언이 정말 스르바벨이 끝납니다. 그 아는 분 여러분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스르바벨 믿는 거 보니 이렇게 믿긴 믿어요? 근데 윤석이는 안 믿어. 내가 말할게 너도 용을 하래요. 그럼 다 같이 용이냐. 참 막 이런 대단한 그래서 개설 신장 3절의 용이 바로 아타인자서 입을 딱 벌렸단 말이요. 용이 몇매 되요. 몇매 되요. 여자가 주로 용이 많더라구요. 입을 딱 벌리고 아담을 놓으면 잡아먹겠다는 거에요. 여기 이제 마음 놓고 사세요. 앞에 걸그쳐도 괜찮으니 자유롭게 아무데나 앉혀 이제 윤석이 안 나옵니다. 제명첩을 할게요. 노다가요. 잘렸어요. 용이 쓰는 사람을 모를 땐 가만히 뒀지만 알고는 쫓아내줄 건 됩니까? 백군성, 이구성의 장도도 다 쫓아내줄잖아요. 그때 한 30명 제명첩을 했거든요. 왜? 구의사를 안 믿는다 구의사를 원수는 집에 앉아놓고 밥을 먹여 원수인데 그러면 에교베에 가서 종사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마기집에 종사한다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게 하나님의 선언을 뭐라 하죠? 하나님의 선언을 왕권 받아야 되죠. 눈물 빠져야 돼요. 고난에 풀고 욕먹고 사탄가사오다 상처 나고 제 집 얼굴이 막 하사리 박혀야 돼요.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종 가는 길은 사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못에 가는 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가는 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세일교단에 예표 좀 알아요? 몰라요. 술을 알아요? 더욱 모르지도 그러면 추레이키 12장 보세요. 6월절 사건인데요. 6월절은 밤에 양 잡아먹는 거요. 피는 문설주 바르고 꽃게는 먹고 뼈는 놔두고 그때가 언제냐? 연대가 나와요. 430년. 40절이에요. 추레극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에겹에 거주한지 430년이라. 여러분 연대 믿습니까? 장식 15장에 몇 년만 온갖고 400년 요셉이 30살에 총지 됐지요. 그러니까 400-3430년이에요. 나왔어. 못에 끌고 냈어. 그러면 에지프트 바로 정권이 그냥 내 본을 가토? 300많이 가까운 그 민족을 그들 떠나면 일을 못하는데 그렇게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자 그게 6월절이죠. 그렇게 바로 왕이 손들과 모세야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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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다 430년이에요. 그럼 430년 몇 번이요? 3번 이게 성의 핵심이에요. 혼자 많을 수 있죠. 골치프트 가서 해봐요. 아브라멜 430년 장식 15장 수레기 12장 딱 맞추고 다이세 430년 올 본분 에시길 54장이요. 예수 430년 말라기 1장 10절 문 닫고 요한봉 8장 10절에 7절에 예수가 문으로 와서 문 열어서 그렇게 400년 말라기는 추전 400년이요. 예수가 30절에 이걸 열었죠. 그 430년이요. 예수 6장에 이기고 또 연속히 이기는거요. 세상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은 어제 오늘 하루님께 성경만 따지는거요. 예수도 430년 다윗도 430년 아우랑도 430년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가 390년 대급에 아수로 가야되요. 그것이 성경이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열한기하 17장 자 12척하게 잡혀가요. 어디에 아수로 바벨론에게 몇 년을 430년을 자 17장 1절 봅니다. 유다왕 아하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 아수로 왕 살마네설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신고로 호세아가 사마리아 마리아 왕이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라 드리더니 제가 애급한 소에게 사자를 보내요 해마다 하던대로 아수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로 왕이 호세아의 회반함을 보고 저를 오게 금고하여 오게 가두었어요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들어오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살더라 호세아 9년 이 호세아 9년이 비시의 721년입니다 연대 역사적으로 아수로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로 끌어다가 한라와 고산 하골 하수과와 메대사람의 여러 고원에 누웠더라 그래서 721년 빼기 390년은 다녀가요 얼마요 331이죠 이게 391년 역사가 10집화는 390년 세거라 종사하라 아브라미께는 애국가서 400년 종사하라 여기 10집화는 390년 그 다음에 유다는 40년 이 세계를 잡혀가서 오늘에다가 묵수받았죠 그건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을 연결 중했는데 예시를 까지 30년이 지나갔다 그게 70에다가 40이면 남은 것이 50이다 얼마요 40이다 계산도 못하네 70 빼기 30원 그런지 당사하겠어요 40여 많은가 많아 이체가 살았는데 말을 손꼬리 남는게 없다고 계산해야 되지 그러니까로 하나님 계산이 너무 생각해 유다야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도 제일 쟀지 너는 70년을 살아야 돼 근데 애식일 때문에 벌써 30일 지나갔으니 거기서부터 계산하니까 40년 그럼 390 더하기 40은 550 으 400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되세요 맞습니다 믿으세요 그럼 아프랑도 430인은 회복했다 해보겠지요 까이당국도 무너졌는데 400 3전에 회복했다 그게 뭐냐 수글라벨 역사다 예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은 구약종관 헬라의 종말이고요 7장은 신약종말인데 단일 10장 보면 파사반 고래에서 3년에 큰 전쟁 세례가 왔죠 근데 파사국이 끝나면 헬라가더라 헬라 알았지 그리소 그럼 스카라 9장 13절에 유다와 당길을 삼았는데 어떤 놈을 치는데 헬라국을 거기 390년 사마리아가 아수로 그래가 종사다지만 끝날 때가 동방사 끝날 때 동방사 파사반 고래에서 다리오 아다사시타 성전선가 끝날 때에 그때 헬라는 후삼전 가신거고 그 유다는 606년에서 빛이 70년 전하면 다비어마요 536년이죠 536년에서 40을 더하면 576년이죠 아 계산도 못한가 왜 했어요 그래서 390년도 유다 40년은 430년 이것 좀 복잡합니다 역사서를 알아야 되고 예언서를 다녀서 다르고 다 알아야 되고 공부하세요 그 혼자 땀에 잠만 자지 말고 딱 하늘을 쳐도고 430년이나 해놓고 성경 모르고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거 증거에요 북반갑니다 이거 증거하는 못하여 북반갑은 너 말하니까 430년 이런데 그게 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다 그러면 다시 내려가 그래서 말씀 무작위 기한거에요 자 그러면 아담 회화가 잡혀갔죠 뱀한테 몇 년 되세요 6천년 되죠 하나님 찾아와 그런데 쓰레기 때문에 왕은 아니고 백성이요 그 백성은 죽은 사람 백성은 새실에 못 갈려 어디갑니까 무궁수에 못 가는거에요 무궁수에 가면 아담 만나보죠 어떻게 찾아도 명찰도 없는데 영장 있어요 배꼽이 없어 딱 두사람만 남자 한사람 여자 한사람 이런 배꼽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모가 없으니 배꼽이 없어 그러면 다윗사 왕국이 시계명에 범위했지요 다윗도 솔로몬도 범위했어 그래서 에세계를 통해서 연대를 정해서 얼마를 430년은 열지파는 아수로 가서 종사하라 언제까지 동광지에서 끝날 때까지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유단은 40년을 살아라 따로 떨어져서 바벨로 가서 그래서 에세계엘이가 연하고 잡혀가서 40년이 있다가 533년에 수류바벨이 돌아왔어요 그게 에세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건축 무명의 성과 건축 끝나는 날이 저물 24일 그의 다윗당국에 해보기요 예 수류바벨이 가요 무너진 다윗당국을 복구시키는 거요 그게 구약에 보여줄 때도 수류바벨이 최고다 예수님 제림 때도 학교에서봐라 개시록에 다른 찬사 인으로 용 잡는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수류바벨이 최고다 그 수류바벨이 최고다 너는 용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종교 마귀요 여러분 해봐 수류바벨이도 용이 다 해봐요 해보라니까 못하겠어 적당히 해봤다 쓰고 말하지 못하면 네 그 에덴 농사님 조상마담회하는 병가사봤지요 그 cbs 그 창세기 3장 같이 교수를 보고 우리 유성희 집사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아는데 뱀은 마귀가 아니다 끝까지 버틴다는 거에요 뱀은 마귀가 아니다 뭐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이산 20시제도 꼬불꼬불 리오에 간 뱀 꼬불꼬뱀 뱀 있죠 바다 용을 죽게 했죠 그 뱀이 용이라면 그 를 안 뱉는 거에요 그 를 자기는 구약성경에는 뱀이 용이 막이란 말이 없다는 거에요 진짜 없을까요 그렇게 성경보는 눈이 없어서 안보여 자기가 말하면서도 안 뱀는 거에요 꼬불꼬불한 뱀 니오에 간이죠 꼬불꼬불한 뱀이요 강하지요 뱀 니오에다 용이죠 용 용 잡았지요 그 개술이 똑같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뱀은 막이란 성경이 없다는 것은 니가 성경 못 깨닫다 그 말이야 못 깨달았어요 아니요 혼자 났을 거에요 막 따지니까 답을 못 샀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세기 3장만 성경이죠 답을 해봐 그 사람은 장세기 3장에서 뱀은 아니기 때문에 없다 했는데 그 사람은 장세기 3장도 있는가 봐 교수님께서 성경은 육심 중 다 성경이지 장세기만 성경인가 아니죠 그렇게 철부지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유치원 학생들이 고져보라라 진짜 보라라 왜져보라라 모르죠 없다고 어떻게 너 왜져버리느냐 모르겠다는 거 없다는 거에요 그게 철부지지 한갑지라도 왜져버면 몰라 예 알죠 적어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안 갖춰지면 모르지 배워야되지 성경도 배워야되요 그렇대로 여기 390년은 열 집하가 갔다 와야되요 종사하고 재직이기 때문에 유단은 70년인데 30년 경과됐으니 남은기 40년 그 합하니까 390 더하기 40은 다비 430년 확실해요 그게 예수님 와서 할 것을 구약에 두 번씩이나 어략의 대표 활례대표 또 존다 또 졸아 딸이요 430년인데 왜 졸이노느냐 큰소리로 430년은 용잡는 시간이야 그게 용이 안잡히려고 조는 거야 응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사마리아도 야곱이고 유다도 야곱이야 그 아래 12명인데 합하니까 연대가 사마리아도 430년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이죠 그 고약은 무슨 유대 포메 이면 포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남아서 몇 장년절 2장 28절 포면적 유대인 아니다 이메적 유대인 유대이다 우리 그 포메이요 이메이요 이메이요 아브라마에서 포메이요 그게 우리 거울이란 말이요 그걸 보고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 일자로 봐요 예수님의 사명 430년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치 430년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성경문 닫고 예수님 보내려고 보냈어요 그게 학계 스바라 말라기는 바벨러서 난 사람이 아니고 와서 실신에 맞추러 돌아와서 이혼을 받은 세 사람 선지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7절을 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여나 있다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이 떡상입니다 예배상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그렇게 구약의 제사가 떡을 12개를 두 줄로 놔야 돼요 한 집 한 개씩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꿔놔야 돼요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떡을 바꿔놔야 돼요 그런데 제사람들이 하나님 안 잡숬는데 뭘 자꾸 떡을 새로 만들게 하냐고 귀찮아 내게 2주일 건너뛰는 거예요 지난주에 낳았다가 그대로 낳는 거예요 그 떡이 몰랑랑랑할까 딱딱 굳었을까 굳었지 그렇게부터 하나님의 성격이 마음이 없단 말이요 예 요즘 길가 갔다 보면 음식점에 모자품 있죠 선전용 냉면도 먹일만해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런 거 그때 있었다면 참 안성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엉터로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중심으로 봅니다 뭐 세수하고 왔다고 보는게 아니고 세수 안해도 마음만 세수하면 돼 그렇다고 또 눈곱 바꾸지 말고 안 밖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8절에 왕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거요 목표합니다 선하가 먹으면요 이게 나와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형편대로 되는대로 우물쭈물 지나가는 거요 하나님 거 안 받아요 마찬가지 12장에 하나님의 재산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성신없으면 못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꺼 먼저 남겨놓고 나머지가 하나님 생기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구절 만군의 여호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극률이 여기소서 하여보라 하나님 갇혀져서 야 너 엉터리 없는 이 똥발에 병든 양을 가져와서 복달났고 한번 기대해봐 기대해봐 내가 뭐라 하는가 너희가 이같이 헷갈렸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안 받아 예배드리고도 맞는 거 아니께요 가인은 곡식제사드리고 저지 받았지요 예배드리고 예배는 내 대신 내가 죽는게 예배란 말이오 구약의 예배는 양이 죽어야 돼 내 대신에 근데 가인은 양이 없어 그러면 동생들 한번 얻으면 되나 동생아 내가 하나에게 예배를 했는데 너 양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줄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의 근본을 몰라가지고 내가 죽는게 예배요 예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걸러 죽었지요 그래서 우리 죄가 걸러간거요 그게 은혜란 말이오 공짜로 돈 안주고 그저 구약에는 일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을 가져와야 돼 깨끗한거 튼튼한거 좋은거 값비싼거 그 다음에 받아 근데 아까우니까 내일모레 죽을거 그래도 머리를 쓰면 그래 매일 거기 가면 다 죽어 좋든지 나쁘든지 성적이 어떻게 가면 양이 죽으니깐 한 마리 한 마리지 뭐 살쪄든지 말랐든지 한 마리야 그렇게 해서 그게 유태인들 돈을 참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해요 이해타산이 아주 좋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세계 경제 습관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다가 하늘에 예수도 받지 못하고 뺏겼잖아요 예수는 유대인이 예수인데 뺏겼어요 유광인들이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타락해서 당시 물질이 도취되면요 예수도 안 보여요 그 가라지다가 누가 팔아먹어서요 가라지다가 예수와 무슨 관계요 죄자 관계잖아요 그 죄자가 선생을 팔아먹어 왜 그래요 돈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 백성이냐 자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메시아는 제수장들아 목사님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런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비일지인데 나를 공격하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루하면 어디에 있느냐 하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멜샤이 나이까 하는 거다 몰라요 하나님 멜샤하고도 모르겠는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 이사회장에 소망도 못한 것들 내 백성이라고 다 죽여버릴거야 그래서 북반칼이 왔단 말이죠 그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헛된 예배 그만하자 하지말자 헤도 안되니께 그 문 닫자 말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라기 때 문 닫고 400년 지나가는 거요 이방인의 때 문 닫았어요 말라기 일장에서 문 닫았다니까요 그 말라기 성경이 뭐요 마태복을 그지 예 그게 400년 기간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강 세대요 그러면 문 닫았는데 누가 문을 여느냐 닫은 문이에요 닫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가요 요한복음 10장 예수가 양의 문이에요 1절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게 예수 안 통하고는 안 돼 예수가 양의 문인데 뒤에 닫이 나가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젤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논이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보고 너희는 내 목 아니다 양이 아니다 그러세요 너희는 내 양이 이렇게 했어요 26절 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지금도 한란시대의 십삼사신 아닌 사람은 서륙밥을 안 믿어요 구이서 못 믿어요 믿으시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잡아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지 아니할 것이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안통하죠 하느님 나스란 예수가 모세때부터 아브라함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닫없이 여봐 너 하나님 부르지 그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야 그렇게 미쳤구먼거요 미쳤지요 세상적으로 미쳤지 그런데 사실 하나요 독신을 찬하니거든요 그러면 10장 7절 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답이나 봤죠 그 말라기 제게 문 닫았죠 예수님이 닫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죄인을 살렸고 몸으로 인자가 왔다구요 물과 필요에 맞았다구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렇게 나스란 예수 외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 가짜 예수 많잖아요 이천 년 전에 나스란 예수가 우리 예수지 예 지금 한국에 가자 해서 50명만 있어 50명 예 시계기라는지 장길자도 하나님이라 하나님 교회야 장길자 그런데 삭죽적인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건물도 큰게 많아요 성남에 성남에 본북이 있고 서울도 하나님 교회 건물 많지요 새벽기도 다다 협기도 다다 협기도 해 하나님 그 사람들도 장길자 하나님 복주세요 어째서 장길자가 하나인데 갈레드사장에 보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죠 바오리설비에서요 사라가 우리 어머니를 일으켰거든 그게 사라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라는거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어거지를 쓰는거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 좋은 자는 다 절도주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크게 아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말라기의 입장에 문 닫아라 나도 너희 죄사 안 받는다 정말 속상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병든 양을 가져오느냐 너 총독같아 줘봐 안 받는다 안 받겠죠 그러니까 헛된 예배 하지 말고 그만두고 내가 진짜 찬된 예배 세상에 어린 양을 보여줄게 그분이 예수란 말이요 믿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430년이요 예 예수가 몇살에 해결하겠어요 30세 예 하나님이 아들 보내면 다섯살짜리 예수가 나가면서 눈 좀 떠봐요 나 좀 봐 다섯살 예수가 다섯살인데 해결하라 다섯살이 뭐라 하겠어 왜 그렇게 안하고서 서른살짜리 430때문에 연대 때문에 일찍은 못해 더 늦게도 못해 딱 서른살짜리 알았어요 요셉이 8년갈때 17세요 애교가서 누명석 오게갔다가 또 장갑 만나고 불려나가니까 서른살짜리 야 너 총리 총리해 야 팔려온 놈이 갑자기 총리가 됐다 그래서 430년이 다섯살짜리 너 신기하지요 여러분 예수가 신인데 다섯살짜리 가서 해결 왜 그렇게 못할거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른살짜리 30살 돼야 되는데 미리 하면 안 되잖아 연대가 맞추면 405년이 된거지 그치 430 맞추려고 서른살짜리 나갔다 나 이거 깨닫을대요 이게 누가 이걸 비밀 알까말이요 우리 동방절사도요 예수님이 이겼지요 우린 또 이겼지요 몇 년도 이겼어요 또 이겼어 몇 년도 75년 5일로 이거 남대면 안 보이느냐 그게 눈이냐 눈이 아니야 진짜 말썽 눈이 있어야 학교에서 그라 보여 그래서 우리 보고 야 기다려 풍년 죽어 풍년 먹고 기다려 그래서 푸티를 군대가 우리나라가 죽을때가 직접 보고 눈을 볼거고 사실은 75년도 망했다 그게 희석이야 14년 알았어요 역학 그리고 극하면 역사가 난거요 안 난거요 올적은 사람들은 앞으로 역사언니 어제라도 묻지 마세요 역사를 벌써 났어 언제 40년 전에 풍년 먹었지요 올적은 풍년 또 밥먹는다니까 돈을 안 먹어 밥 먹었지요 소련이 망할 때까지 스스로 나갈 먹으라 풍년 먹으라 그게 2437장 30절이요 그럼 북한 망했어요 김정은이 지금요 죽었어 소련에 밟았는데 전혀 아들 낳았다 이 말이오 성탄절이 중국 망하고 북한 망하고 그 우리만 믿지 누가 믿어요 알려줘도 못 믿어요 믿을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택한 사람이 있지 그럼 여러분 247장 8장 36장 7장 연대의 날짜 믿어요 그럼 순위야 순위 벌 거 아니에요 성경 믿으면 순위요 안 믿으면 뭐요 돌팔이야 이거 돌순이야 돌순 한국에 뭐 동방에서 한 목사들 있지만요 다 돌자야 돌자 가짜야 왜 구이사 모르고 세일 모르고 동방에서 모르니까 이내자 모르잖아 이내자 모르잖아 이내자 모르면 다 가짜요 여러분 주님 제림이 출애국 같지요 출애국가 출애국 때 가난에 갈 사람은 모세가 아니요 모세 못 봐요 그래서 모세가 안수했어 누가 안수 받았어요 여호사죠 그래서 안수가 뭔데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세일교단은 목사가 여덟 명인데 내가 여덟 번째 안수 받았다니까요 사람은 바보 같아도 하나님 역사님께 당신이 알아 하는 것이지 우리 신분을 하는데 신분은 그래 뭐 째보고 되든지 뭐 병신이 돼도 신분을 하면 되는거지 예 주인이 힘주면 되는거지 다리야 모르면은 알려주고 힘없으면 세임 주고 쓰러지면 거대해주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지도 못 사람이니 마친다 하더라 맞아요 정을 20살 마치는거에요 그러면은 본문에 좀 읽어보고 마셔야 되죠 연대를 딱 정하시고 아브라함도 라이당국도 예수님도 400 3천 이런거에요 이뤄놓고 그 다음에 구절에 음식물을 먹는데 이 430일 동안에 좋지 못한거 고통스러운 음식을 먹으래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길이를 가져다 여섯가지죠 작곡밥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 네모로 눕는 날수고 391에 먹대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 중식 때를 따라 먹고 그렇게 한 3분 1만 먹으라는거에요 왜 안죽을 많지 포로 돼서 종사하는데 무슨 영광이겠어요 물도 흰 6분의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대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어 구울지니라 여러분 만주 몽골 가면요 말똥을 주워다 밥해 먹어요 말똥 말이 뭐 먹어요 풀먹었지요 그 똥 쌌지요 그 마르면요 그 풀똥이야 근데 풀무치면 잘 타요 우리 시골 살 때 산에 가면 소가 똥 나잖아요 한참 마르면요 갔다가 풀때면 잘 타요 근데 개똥은 너무 냄새나서 못해 소똥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사람 똥은 개똥보다 덜 냄새 나 왜 하도 더럽을 많이 먹어서 똥이 더러워 사람 똥을 만들어서 떡을 구워 먹으래 그 떡이 완전히 사람 똥 똑같아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게 한번 먹어볼까 시골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측에 기도하니께 들어줘가지고 알았다 소똥이 나쁘지 사람 똥이 나쁘지 소똥으로 바꿔줄게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허털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 우상스버의 죄 때문에 그런거요 내가 가로대 오호가여 여호와여 나는 여호는 더럽힌 일이 없었나 없었나이다 되시게든 양심적으로 하나님 성기는데 가져가는 음식 더러워 먹고 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니가 아니고 미민족이렇다 넌 종이니께 묵심을 받았잖아요 어뢰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럴 시대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바꿔주세요 연료를 바꿔줘서 뭐 사람 똥보다 소똥은 고급이죠 소똥은 좋아요 근데 사람 똥은 정말로 떡을 구우면 떡이 똥이 돼가지고 못 먹어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꺼드리니 백성이 경덕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자에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세폐하리라 430년 다 죽을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후손들 수리바벨단체가 나와요 예 그 부모의 제가 34대가 내려가 720장에 다 죽어야 돼 430년 우상 수리바벨단체들이 다 죽고 우상 안성기는 사람 손자들이 나와서 수리바벨단체가 된다고 말아요 그게 푸른 셀순이요 그게 된거요 그 이사회서나 예림의 애식을 다 이루어진거요 남은게 있어요 뭐냐 중앙계단에 기둥만으로서 나오면 되는거요 예 그렇게 용도 지금 일한다니까요 용이 입을 벌려야 우리 할말이 있지 용이 없으면요 우리 누굴 잠잔다니까요 이 성경이 마귀 잡는 책인데 용이 가는 길이 있고 우리 갈 길이 있어요 이 말씀 따라가자면 속에 눈물이 나야죠 속에 눈물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닿았다고요 그만 씨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더라 열을 엉망하면 새해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아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댕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해만 따라 주는 상금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바다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완전하고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사랑하셔서 종말에 택해 주시고 캄캄한 밤중에 먼저 중앙재단에 일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가 쓰는 사람은 다 멸망갔지만 하나님이 쓰는 종들 쓰임받는 종들 아부양의 사손들 이제 아인한국에 쓰이든 수륩바벨 예수방국에 쓰이든 종말의 수륩바벨 이면적인 건세룸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슬그라육장같이 북방에 흰말탄자 가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주님 공중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각기 정해졌으니 이 일만 꼭 붙잡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은 두 손에 꼭 붙잡고 기록되었으리 사탄아 물러가라 다름줄 머리뚤만 들고 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허물과 시수가 있지만 초막길에 하루에 제약을 다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공중에서 만나는 변화성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을 염라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과 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자를 사준 같이 우리 자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